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발 공포도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코로나19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발빠르게 찾아서 매매를 하고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실 텐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를 포트에서 일부 정도는 담아도 되지만, 작년이나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처럼 그 정도 강세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확산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비중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수혜주만 담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물론 오미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에 옵션 만기라든지 FOMC라든지 미국의 부채한도, 디폴트 관련된 내용들까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현금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관망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금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이라면 너무 급격하게 종목을 덜어내기보다는 오유로라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장, 굉장히 좀 애매하죠. 애매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동략해봐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오미크론 발병 전에,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았었던 섹터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업한 개선이 예상되는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반도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미크론 발병 직전에도 반도체 쪽이 강하게 올라왔었고, 어제 오늘도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디레임의 현물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그냥 어찌 됐건 간에 이 반도체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 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타버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5G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동차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나 뉴스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들이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부각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탈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더라도, 충분히 우상향,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코로나 관련 주들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 반도체라든지 2022년도로 지나가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시장 대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반도체,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이고, 가장 증시를 이끄는 메인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재,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소재 관련 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좀 중요한 이슈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규격 변화라든지, 이 디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규격 변화라든지, 미세 공정 변화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유진테크라는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이고,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전공정 증착 장비 기업입니다. 유효사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에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업체에도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디램 가격이, 현물이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면, 내년 하반기쯤에 업황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더 앞당겨진다고 한다면, 전공정 장비업체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 이게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준다면, 지금부터 내년 초, 특히나 연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유를 한다면, 단기적인 메리트도 있겠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좀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대표님 잘 들렀습니다. 유진테크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겠고, 내년 연초까지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한번 전략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